농사짓고 체험장도 하고 일단 아는 게 미나리 하나뿐이라서 하고 초겨울에 한번 수확하고 그다음에 봄대기 전에 한번 수확하고 향의 차이점 삼겹살 맛있게 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초토신홍구입니다 오늘은 봄나물의 여왕 미나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김포에 있는 싱싱미나리 농장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나리를 이용해서 6차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미나리가 이렇게 푸릇푸릇한데요 대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미나리 농사짓고 체험장도 하고 그러고 있는 신호열이라고 합니다 미나리 혹시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IMF 때부터 했어요 하는 거는 보통 미나리 하면 밑에 지방에 청도 지방 이런 데서 좀 많이 났는데 김포에서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미나리 농장에 하신 지가요? 그건 아니고요 청도도 아마 그때쯤 있었을 거예요 그때 청도에도 저도 몇 번 갔는데 그 당시에도 다섯 년인가 일곱 년인가 이렇게 하임에프 때요 그렇죠 그 정도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많이 늘은 거죠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틀린데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서 키우는 것도 있고 아까 저쪽에 보듯이 물이 없이도 키우기도 해요 물이 없으면 밤미나리고 물이 담수시켜서 키우면 이제 논미나리고 지금 여기 하시는 게 지금 논미나리이신 거죠? 이거요? 이건 이제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밭처럼 키우는데 밭도 수분이 없으면 안 커요 질기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물을 한 번씩 주고 또 말렸다가 이제 그렇게 반복해서 키우는 거죠 계속 물이 없이 키우면은 얘가 이제 말라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물을 이렇게 호스에다가 해서 정기적으로 보시면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말랐을 때 어느 정도 며칠 말랐다 하면 수분이 부족하다면 한 번씩 주고 그런 거죠 닭기가 어쨌든 겨울에는 초겨울에 한 번 수확하고 그다음에 봄 되기 전에 한 번 수확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초겨울하고 봄이 이제 항상 제철인 것 같아요 미나리가 그렇죠 몇 월달까지 이렇게 한 건가요? 보통 하면? 저희는 뭐 사계절 다 하니까는 그런데 봄이 제철이라고 말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제철이 아닌 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 왜냐하면 노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그게 딱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하우스에서 인위적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겨울에 4중 5중 해 놓고 난방을 하면 그때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고 결국은 제철은 언젠가 그러면 4월 말이나 노지에서 월동하고 자연스럽게 크는 거 그거 그게 맞는 거겠죠 보통 이렇게 수경재배하는 거 하고 밭에서 나는 거 미나리하고 맛이 좀 틀린가요? 향의 차이 있죠 뭐 향이요? 아무래도 물이 없이 수분이 좀 거기는 그냥 밭에서 키우는 거는 수분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논에서 키우는 거는 물을 항상 담수되어 있으니까 향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을 많이 먹고 자라는 미나리들은 좀 많이 쑥쑥 크고 밭에서 나는 거는 성장이 좀... 그렇죠 조금 더디다고 봐야죠 맛도 이렇게 연한 맛, 센 맛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연한 거는 이제 초봄에 거의 다 연해요 밭이건 논이건 이제 다 연한데 한여름에만 이제 좀 틀려지죠 한여름에는 그냥 밭에서 키우는 건 좀 억세지고 질기고 이제 그런 거죠 미나리를 재배하시면서요 혹시 그 애로상 같은 게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로상이나 문홍약을 키우니까 문홍약으로 그 이제 약을 일반 관행약을 치면은 뭐 충이나 균이나 이런 걸 조금은 편하게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친환경 제재로만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게 애로상이죠 손이 좀 많이 가겠네요 그렇죠 이게 막 충이나 균 이런 것들도 옛날에 그러니까 그 오랜 전에는 없던 것들이 지금은 생겨요 벌레도 막 없던 안 보이던 벌레들이 갖고 있는 거고 뭐 중국에서 뭐 넘어온다든지 막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 때도 있죠 친환경 하는 게 이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 논두기 옆에 풀이라도 약, 풀약 치잖아요 일반 관행으로 하면은 여기는 치면 안 되고 차게 풀을 이렇게 손으로 뽑아야 되고 그렇죠 뽑든지 뭐 계속 저 나수를 잘라내든지 이 안에는 또 풀은 다 손으로 뽑아내야 되니까 들어가 가지고 다 해야 되니까 이 미나리 키우시면서 이렇게 판매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수도 현장으로도 하고 학교 급식에도 조금 납품을 하고 대형마트에도 납품하고 하다못해 지역 로컬에도 조금 납품하고 귀농을 해 가지고 미나리를 이렇게 재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저는 안 해요 추천 안 하신가요 제일 힘들 제가 봐서는 다른 작물보다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미나리가요 손이 많이 가서 그런가요 그렇죠 손이 많이 가죠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엽채 같은 경우에는 상추라고 쳤을 때는 물론 이제 키우는 거는 뭐 병충해가 다 있으니까 애로상은 뭐 다 있겠지만 작업 과정만 봐도 그거는 일단 그 밭에서 따 가지고 박스에다가 포장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나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수확을 해서 다듬어서 또 묶어 가지고 이제 작업장으로 또 가요 2차로 또 가서 거기서 다시 씻고 세척하는 것도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또 안 좋은 것도 선별해서 버리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손이 좀 많이 가네요 다른 작물하고는 좀 틀려요 혹시 그 미나리 이용해서 혹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도 있으십니까 음 뭐 미나리 저 중탕 즙이죠 네 즙이요 즙도 하고 네네 또 뭐 지금 이제 미나리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 미나리 쿠키요 네 열심히 연습은 하고 있어요 네 새로운 시도를 하시네요 네 시간대서 감사드리고요 저 옆에 식당 가서 미나리하고 삼겹살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나리와 삼겹살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